지금 제주 이경주 1000m 출발했습니다. 서여경마 제주 이경주입니다. 인기마가 좀 달달하게 팔리고 있죠. 여경병주 노리는 딸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7번마 천문 신동 딸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것들인데요. 규력한 방 조형기주의 6번마 아르곤도 하나짜리 7번 6번 7번 6번 2번 신대로과 6번 아르곤도 따라뿌이고 3번 파워포인트도 거리잡힙니다. 선두는 7번 천문 신동이 잡고 있고 6번 아르곤도의 혁주 같고 있고 안쪽으로 3번 파워포인트 바깥쪽으로 다시 8번 2번 치고 갑니다. 7번은 선두 7번 6번 8번 앞서면서 견순도 갑니다. 베트넘파크 서울 8경주 제12회 스포츠 동합의 경주 출발했습니다. 1여경마 과천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무조건 대단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노리는 대가리 인디언의 3번마 라운더골드가 직전 경주에 눈빨하고도 이놈이 날라왔던 그런 마틀이고요. 자 규력한 방 규력한 방 안쪽에 장표현 기수가 이거 한번 트위브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고요. 안쪽에서 곱게 따라 붙으면 2번마 플라잉골드가 숨어있는 독병이죠. 자 장복식 3번 2번 3번 2번 라운더골드 가장 앞서있고 안쪽에서 7번 스카이 망치가 거리차를 좁힙니다. 3번 7번 두 마리 앞서있는 가운데 경주 막판 바깥쪽에서 2번 플라잉골드입니다. 선두는 3번 라운더골드 바깥쪽 2번 플라잉골드가 바짝 따릅니다. 3번 2번 두 마리 앞서고 견딜 7번 스카이 망치가 따랐습니다. 13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마찬 이경주입니다.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5번마 시대명작을 놓고 승부랑 찍어먹자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백판자리인데요. 계속 지금 2월달 경주부터 제가 이거 추적을 하고 있는데 3번마 승리의 영원이라는 마필이 계속 잡바히 때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찬스 한번 온 것 같아요. 자 장복식 5번 3번 5번 3번 시대명작 반마신 목자까지 좁혀집니다. 3번 5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안쪽에는 1번 하트 시그널이 추격해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8번 브라보 한센터 뒤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3번 승리의 영혼이 목차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3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3번 5번 1번 레트럴파크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과천 이경주입니다. 자 3번만 월드패션이라는 마필이 첫반이 좀 느리죠. 발표만 좀 잘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요. 3번 월드패션을 대가리로요. 쌍복식 3번 8번 3번 8번 주력으로 한 방 때리고요. 선두는 안쪽에 3번 월드패션 이마 신종도 앞서 있습니다. 3번 월드패션의 바깥쪽에서 9번 해피플레니다. 3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 8번까지 치고 나오면서 3번 월드패션 가장 앞서고 그 뒤를 2번 scene 4번 10 여기다аний